그로스 클리닉 더 그로스 클리닉 필라델피아 미술관 소장 외과위는 수술을 집행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수술이란 병든 조직을 제거하는 등의 이유로 몸에 칼을 대는 모든 치료를 일컫는다. 외과위가 내과위 치과에 족병에 수의사를 겸할 수 있다. 이슬람의 황금시대에 태어난 알자라위 외과위위 아버지로 여겨진다. 사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외과위는 기원전 6세기의 인도사람 수슈루타이다. 수슈루타는 성형수술을 집도했고 심지어는 개방코 성형술을 시술한 기록도 존재한다. 그의 걸작인 수슈루타 삼히타 수즈루타 산히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 중 하나로 외과술뿐 아니라 아유르베다에 대해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문서로 인정받는다. 수슈루타 이후 나타난 가장 유명한 외과위는 이슬람의 황금시대의 의사인 알자라위로 중세시대 최고의 외과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알자라위는 당시 의술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을 집대성한 30권의 의학백과 알타스리프 기탭 알테즈리프 를 편찬했다. 자궁의 임신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며 혈우병이 유전병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알아냈다. 알자라위의 발견은 이후 집도되는 모든 수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수술이 별개의 의료행위로 분류된 것은 18세기의 일이다. 유럽에서 수술은 대부분 결투현상에서 고용된 이발사가 집도했는데 이후 생리학과 의학에서도 수술을 일상적 의료행위의 하나로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따로 분류되었다. 19세기가 되면 더 이상 이발사 외과위는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수술은 수술에 특화된 의사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도 외과위는 군의관을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태평기에서 처음으로 외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무로마치 시대의 수술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외과의 별칭으로 외경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1559년에 만들어진 일본어사전 이로아 자서에서는 게키쿠샤를 외과의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16세기 중엽에는 전장의 상처를 외과적으로 처치하는 금창이라고 불리는 외과의사들이 등장했다. 에도시대에는 금창이 발전하고 난학과 융합하여 기록에 남는 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신마취 수술을 성공시킨 하나오카세이슈 등이 나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